돈스코이호라는 이름의 러시아 군함은 역사적으로 여러 대가 존재했으며,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은 1885년에 진수된 제2함대 순양함인 드미트리 돈스코이디에마이티아라이아이, D.O.N.S.K.O.I.입니다. 이 함선은 1903-1905년 러일전쟁 당시 러시아 제2태평양함대 소속이었으며, 스시마 해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돈스코이호의 역사와 특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돈스코이호의 건조화 배경 건조화 설계 돈스코이호는 1885년에 진수된 철제 장갑순양함으로, 1881년부터 1885년까지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건조되었습니다. 러시아 해군이 보유한 몇 안 되는 강력한 순양함 중 하나로, 대형 함선과 장거리 항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재원 2배는 길이 93.5m, 폭 15.7m, 최대 속도는 16노트에 이르렀습니다. 203주포와 152부포를 포함한 중무장을 갖추고 있어, 당시 기준으로는 상당한 화력을 자랑했습니다. 2. 러일 전쟁과 쓰시마 해전 러일 전쟁 1904-1905 돈스코이호는 러일 전쟁 중 제2태평양함대에 배치되었으며, 1905년 쓰시마 해전에서 주요 전투에 참여했습니다. 이 해전은 일본 제국 해군과 러시아 제국 해군 간의 충돌로 일본의 승리로 종결되었으며, 돈스코이호도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최후 해전에서 심각한 피해를 입은 돈스코이호는 최종적으로 자침을 선택하게 됩니다. 선원들은 함선을 일본군에게 넘기지 않기 위해 울릉도 인근에서 배를 자침시켰습니다. 3. 돈스코이호의 유산과 현대적 관심 유산 돈스코이호는 러시아 해군 역사에서 중요한 유산으로 남아있으며, 쓰시마 해전의 상징적인 함선 중 하나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현대적 관심 최근 몇 년간 돈스코이호는 보물선으로서의 가능성으로 인해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수천 톤의 금괴가 실려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으나, 이러한 주장은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4. 결론 돈스코이호는 러시아 해군의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군함으로, 특히 러일 전쟁과 관련하여 많은 관심을 받는 함선입니다. 그 역사적 중요성과 현대적 관심 덕분에 여전히 연구와 탐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5. 돈스코이호의 전략적 중요성 돈스코이호는 러시아 제국 해군이 극동지역에서 일본과의 긴장, 고조 속에서 중요한 전략적 자산으로 여겨졌습니다. 이 함선은 장거리 항해 능력을 갖추고 있었으며, 동아시아 해역에서 러시아의 해굴력을 투사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항해 및 작전 돈스코이호는 여러 번의 장거리 항해를 통해 러시아 제국의 군사력을 과시했습니다. 특히 동아시아와 인도양을 비롯한 해역에서 러시아의 존재감을 강화하기 위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6. 스시마 해전에서의 역할 스시마 해전은 1905년 5월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에 걸쳐 벌어진 해전으로, 러일 전쟁의 결정적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돈스코이오는 이 전투에서 러시아 제2태평양항대의 일원으로 참여했습니다. 전투 상황 스시마 해전은 일본 해군의 기습과 효율적인 전술로 인해 러시아 해군이 큰 손실을 입게 됩니다. 돈스코이오는 전투 중 다수의 포격을 견디며 함대를 지원했으나 결국 포위되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결말 돈스코이오의 선장과 승무원들은 일본군에게 항복하는 대신 배를 자침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승무원들이 울릉도에 상륙했으며 일본군에 의해 구조된 후 포로로 잡혔습니다. 7. 자침 이후의 이야기 돈스코이오가 자침된 후 오랜 기간 동안 이 함선은 바닷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 한국의 한 탐사팀이 울릉도. 인근에서 돈스코이오의 잔해를 발견했다고 주장하면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보물선 논란 이 발견 이후 돈스코이오에 실려있던 것으로 추정되는 금괴의 가치에 대한 논란이 일었습니다. 일부에서는 수십조 원에 달하는 금괴가 있을 것이라는 주장을 했으나 이를 둘러싼 다양한 논란과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주장은 과장된 것으로 여겨지며 실제로 금괴가 존재했다는 증거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역사적 의미 돈스코이오는 보물선으로서의 관심뿐만 아니라 러시아 해군의 역사적 상징으로서도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해군 전략과 전술의 변천 그리고 제국 간의 해양 경쟁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8. 돈스코이오의 현대적 중요성 오늘날 돈스코이오는 역사와 고고학 연구의 중요한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배의 발굴과 분석은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해군 역사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며 특히 러시아와 일본 간의 해양 경쟁을 연구하는 데 있어 귀중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돈스코이오에 대해 더 깊이 있는 정보와 역사적 맥락을 제공하겠습니다. 9. 러시아 제국 해군의 발전과 돈스코이오의 위치 돈스코이오는 19세기 말 러시아 제국 해군이 서구 열강과의 경쟁 속에서 해군력을 강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건조되었습니다. 당시 러시아는 해상에서 강력한 경쟁자를 마주하고 있었으며 특히 영국, 프랑스 그리고 새로운 군사강국으로 부상한 일본과의 해양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고 했습니다. 러시아 해군의 전략 러시아 제국 해군은 세계 각지의 해군기지를 구축하고 장거리 항해가 가능한 함대를 구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돈스코이오는 이러한 전략의 일환으로 태평양 함대의 주요 구성 요소 중 하나로 설계되었습니다. 태평양 함대의 역할 태평양 함대는 러시아의 동아시아 해역 방어를 책임졌으며 돈스코이오는 이 함대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았습니다. 러시아는 일본의 군사력 증대에 대응하여 태평양 함대를 강화하였으며 돈스코이오는 그 핵심에 있었습니다. 10. 돈스코이오의 기술적 혁신 돈스코이오는 당시 러시아 제국 해군이 보유한 최신 기술을 적용한 군함 중 하나였습니다. 장갑 기술 돈스코이오는 철제 장갑으로 강화되어 적의 포격에 대한 방어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러시아는 당시 해군 전함 설계에서 중요한 발전이었으며 전투 시 생존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무장 시스템 돈스코이오는 203화 152의 주포를 갖추고 있었으며 러시아는 적의 전함과 교전할 때 강력한 화력을 제공했습니다. 이외에도 소형 포화 어뢰 발사 장치를 탑재하여 다양한 전술적 상황에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추진력 돈스코이오는 석탄을 연료로 하는 증기기관을 사용하였으며 최대 속도는 16노트에 달했습니다. 이 속도는 당시 기준으로는 상당히 빠른 편이었으며 장거리 항해를 위해 충분한 연료 탑재 능력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11. 돈스코이오의 문화적 영향과 현대적 상징성 돈스코이오는 단순한 군함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해양 역사와 관련된 중요한 상징으로 자리 잡았으며 그 스토리는 러시아 내에서 다양한 문화적 표현을 통해 전해지고 있습니다. 문학과 예술 돈스코이오는 러시아 문학과 예술에서 종종 등장하는 주제 중 하나입니다. 특히 스시마 해전과 관련된 이야기는 여러 소설과 영화에서 다뤄졌으며 러시아 해군의 용맹함과 비극적인 패배를 상징하는 사례로 묘사됩니다. 역사적 재평가 현대에 들어서면서 돈스코이오는 단순한 패배의 상징이 아닌 러시아 해군의 재건과 현대화 과정에서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20세기 중반 이후 러시아 해군이 다시 세계적인 해군 강국으로 부상하면서 돈스코이오의 이야기는 러시아 해군의 정신적 유산으로 강조되었습니다. 10. 돈스코이오와 현대 러시아의 해양 정책 돈스코이오의 이야기는 현대 러시아 해군과 국가의 해양 정책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러시아는 여전히 해양력을 중요시하며 태평양에서의 전략적 위치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태평양 함대의 부활 현대 러시아는 태평양 함대를 재편하고 강화하여 아시아 마이너스 태평양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돈스코이오의 역사는 이러한 과정에서 중요한 역사적 사례로 언급되며 해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데 활용되고 있습니다. 해양 탐사와 발굴 돈스코이오의 잔해 발견과 같은 사건들은 러시아 내에서 해양 탐사와 고고학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는 해양 자원 탐사와 환경 보호, 역사적 유물 발굴과 보존 등의 분야에서 러시아의 역할을 강화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돈스코이오는 그 역사적 맥락과 현대적 중요성으로 인해 여전히 많은 연구자들과 역사가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주제입니다. 이 함선의 이야기는 러시아 해군의 영광과 도전을 상징하며 오늘날에도 중요한 역사적 자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13. 돈스코이오의 건조 배경과 러시아 해군의 역사적 맥락 돈스코이오가 건조된 19세기 후반은 러시아 제국이 유럽의 주요 해양, 강국들과 경쟁하며 해군력을 증대시키던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 러시아 해군은 여러 차례의 전쟁에서 경험을 쌓았고, 특히 나폴레옹 전쟁과 크림 전쟁에서의 패배 이후 대대적인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크림 전쟁의 교훈 1853년부터 1856년까지 벌어진 크림 전쟁에서 러시아 해군은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에 의해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 전쟁은 러시아가 해군 현대화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했고, 이후 해군력 강화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프랑스와의 협력 러시아 제국은 프랑스와의 해군 협력을 통해 선진적인 해군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돈스코이오 역시 이러한 협력의 결과물 중 하나로, 당시 프랑스 해군의 장갑순양함 설계를 참조하여 건조되었습니다. 14. 돈스코이오의 문화적 영향과 상징성 돈스코이오는 단순한 군함,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러시아 문화와 역사 속에서 중요한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러시아 애국주의와 군사적 자부심 돈스코이오는 러시아 호분의 역사에서 영광과 비극을 동시에 상징하는 군입니다. 이 배는 러시아의 해양력과 제국주의적 야망을 대변하며, 스시마 해전에서의 비극적인 최후는 러시아 민족주의자들 사이에서 강한 애국심을 자극했습니다. 문학과 영화 돈스코이오의 이야기는 러시아 문학과 영화에서도 자주 다루어졌습니다. 특히 스시마 해전을 소재로 한 여러 작품에서 돈스코이오의 마지막 항해와 자침 과정이 극적으로 묘사되었습니다. 이러한 작품들은 돈스코이오를 러시아 해군의 용맹함과 희생의 상징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15. 돈스코이오의 자침과 후속 탐사 1905년 스시마 해전 이후 돈스코이오는 울릉도 인근 해역에 자침되었으며, 오랫동안 바닷속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탐사와 발견 2018년 한국의 신일그룹이 돈스코이오의 잔해를 발견했다고 발표하면서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발견은 국제적인 뉴스가 되었고, 특히 배에 실려있던 것으로 추정되는 금괴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금괴 논란 신일그룹은 돈스코이오에 약 150조 원 상당의 금괴가 실려있다고 주장했으나, 이 주장은 많은 전문가들로부터 의구심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금괴가 존재했는지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하며, 이와 관련된 조사도 아직 명확한 결론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역사적 가치 금괴 논란과는 별개로, 돈스코이오의 발견은 역사적, 고고학적 가치가 큽니다. 이 배는 19세기 말 러시아 해군의 기술과 전략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며, 고고학자들과 해양 역사학자들에게 귀중한 연구자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16. 돈스코이오의 잔해와 보존 문제 돈스코이오의 잔해는 역사적 유물로서의 가치뿐만 아니라 보존과 관련된 문제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해양 고고학적 중요성 돈스코이오의 잔해는 19세기 말, 해양전쟁과 선박기술의 중요한 사례로 학술적으로 큰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당시 러시아 해군의 장비와 전술, 해양항해, 기술 등을 연구할 수 있습니다. 보존 문제하지만 해저의 오랫동안 방치된 잔해는 부식과 침식으로 인해 점차 훼손되고 있습니다. 이를 복원하거나 박물관에 전시하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자금과 기술이 필요하며, 이로 인해 보존 작업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국제적 관심 돈스코이오의 보존 문제는 국제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있으며, 한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여러 국가의 협력하에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 관심은 돈스코이오의 역사적 의미를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17. 돈스코이오의 미래 전망 돈스코이오는 과거의 유물이지만 그 이야기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 함선의 잔해가 발견되고, 그에 따른 연구와 논란이 이어지면서, 돈스코이오는 새로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연구와 교육 돈스코이오는 해양 역사와 고과, 그리고 국제적 해양 법률을 연구하는 데 있어 중요한 교육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는 현대 해양 정책과 군사 전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국제적인 협력의 가능성도 열어줍니다. 관광 자원화 가능성 돈스코이오의 잔해가 보존되어, 박물관이나 해양 관광 자원으로 개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는 역사적 유물을 보호하면서도, 대중에게 교육적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돈스코이오는 단순한 군함을 넘어, 러시아, 해양 역사와 국제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배의 이야기는 러시아의 해양력, 역사적 도전,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희생을 상징하며, 앞으로도 많은 연구와 논의의 중심에 있을 것입니다.